실시간 문자 투표를 마감합니다 싹쓸이대 전소미 케이팝 뉴 아이콘들의 대결 트로피 주인공은 누가 될지 초점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초점 결과 먼저 음원 판매 점수입니다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엔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스타트3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려요 일단 싹쓸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팀 결성한 이유가 사실 힘든데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저희가 결성한 그룹이거든요 어쨌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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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하 사랑해 수하 사랑해 성희야 사랑해 노래하셔요 다시 또 설레어 이렇게 너를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지금의 동기가 다시는 풀 수 없을 거라 추억을 뿌리라 진짜 라이브예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너와 내 기억은 첨점 이미 해제만간 끝난 줄 알았어 지난 여름바다 너와 너당 둘이 바다의 쥐에서 노래하며 같은 꿈을 꾸었지 아우 기분 좋아 다시 여기 바닷가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